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제가 쇼츠로도 전사도자기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라는 쇼츠를 한 두 개 올렸었는데요. 또 전사도자기에 대해서 제가 짱가몽 도설 첫 영상 찍을 때 제목이 전사도자기 구분하는 법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반응을 해도 조회수가 괜찮았습니다. 천 번 정도 넘겼거든요. 조회수가. 그런데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하면서 화두죠, 사실은. 어떤 게 전사냐, 어떤 게 섭취냐. 유튜브 아니면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기물들이잖아요. 오늘은 저 사람이 샀다가 내일은 저 사람이 사고, 저분이 사고, 다른 분이 사고, 돌고 돌면서 수수료는 계속 나가고. 전사도자기와 명품 도자기의 차이점이 뭘까요? 시간이 지나도 골동이 안 되는 게 전사나 섭취 도자기입니다. 그냥 공예품인 거죠. 천년이 지나도. 왜? 사람 손으로 안 했으니까. 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프린터로 찍어서 돌리면 그 예술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편집해서 이렇게 하면 그 예술품인가요? 실제로 손으로 그려야 예술. 그렇죠? 왜 그리지 않을까요? 못 그려서 그런 걸까요? 그리면 이제 돈이 짙게 들어오잖아요. 돈 벌려고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100점 그려서 구워서 나오면 뭐 굽는다고 다 구워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소성 온도라든가 또 가마의 변화에 따라서 또 완성률이 100개 놓으면 100개 나오지 않죠. 옛날에는. 지금은 100개 놓으면 100개 다 나오죠. 오븐 가마, 가스 가마 이런 데다가 나오니까 아주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다 해서 나오니까 완벽하게 나오죠. 예전에는 장작 가마라든지 그런 가마들 다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불질도 손으로 하고 공기가 들어가게 나가게 하는 것도 다 사람이 손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청화도작이 굽는데 가소율이라고 그러나 소성 성공률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리용은 거의 30, 40%밖에 안 되죠. 아니, 50%도 안 되죠. 그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인커미도 안 나오고 재료비, 청료, 흙토, 자토, 고령토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필름으로 착착 붙여가니까 100개 만들 거를 만 개 만듭니다. 천 개 뭐, 몇 천 개, 만 개씩 만들어. 계속 나와요. 그림도 뭐 그냥 대충 그리는 거지. 내가 쓰는 거야. 한국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그냥 컨테이너 박스로 계속 들어오고 또 도매장이 수입업자가 다 사서 또 일부 마진 붙이고 자기는 풀고 도매업자가 사서 풀고 경매장에서 하면 마음부터 유철 없습니다. 이런 걸로 많이 가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많이 샀죠, 그런 거. 어우, 싸네. 저는 이제 의아한 점이 흙값이나 나올까? 이런 거였습니다. 장작값이 나올까? 저렇게 파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유, 뭐, 몇 천 원짜리죠. 그거보다도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사도자기,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비로소 셀프 디스 시간을 한 번 갖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짱가모 옥션 실시간 경매에서 셀프 디스라는 건 제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죠. 잘못 이런 걸 샀다. 그래서 이왕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샀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국 도자기가 새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은 이 영상을 꼭 숙지하셔서 다시는 속지 말고 공부를 해가면서 알면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의하면서 시청을 해 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는 안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국 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매번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이 도자기, 이게 한 6, 7만 원인가에 샀거든요. 어휴, 잘 샀어요. 왜, 이렇게 공부가 될 줄 몰랐네. 깨버리려다가 깨버리지 않고 놔둔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휴, 뭐, 해당형으로 잘 돼 있죠. 소송도 엄청 무거워요. 관지. 관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관지를 앓혀드릴게요. 관지. 이거, 이거 그린 거 아닙니다. 쓴 거 아닙니다. 전사죠. 관지가 죽어 있잖아요. 여기도 끊어졌고 여기 뭐 부시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뭉치거나 그런 뭐라 그러지? 농담. 그러니까 찐하고 옅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지를 보시면 저기, 그 뭐라, 전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볼까요? 부닥치면 깨지니까 깨지면 또 아프잖아요. 쓰레기 버릴 때도 없는데. 자, 끊겼죠? 끊긴 데다가 아휴, 관지가 좀 뭐야? 생동감이 없잖아요. 이런 게 전사라는 거예요. 전사. 전사.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얘부터 정리하고 시간이 쇼츠 갖고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여러 번 찍으면 셀프 디스 한두 번 하는 거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지. 여러 번 할 수는 없고 자세하게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잘 그렸죠? 음, 이런 걸 볼 때 이제 뿅 가는 겁니다. 아, 중국 도저히 역시 엄청나? 여기다 그렸네. 아, 대단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착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끊겼죠? 사람이 실수로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필름이기 때문에 끊긴 거예요. 그림이 끊기면 한 개만 끊겨야지 가다가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끊기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끊기고 뭐 줄 맞춰서 끝나요? 아니잖아요. 줄 맞춰서 어떻게 끊어요? 예. 필름이니까 끊긴 거죠. 끊겨도 결도 안 맞아? 예. 이런 겁니다. 이 도자기 다른 이제 이런 거랑 똑같이 소송된 도자기는 또 여기가 안 끊기고 다른 데가 끊겼겠죠? 또 이런 것만 또 끊기면 그 예술적 아니겠습니까? 그러진 못합니다. 위에 있는 그 개광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잘 그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도자기를 표본으로 삼아서 이런 그림이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우 이렇게 엄청나게 그 솔방울을 자세히 그린 거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도자기가 다 전사라는 뜻이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어때요? 무거워갖고 되게 무거워요. 여기 여기 어때요? 자, 확대해 볼까요? 끊겼잖아요. 전부 다. 아니, 그림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끊긴 것만 어떤 분이 끊긴 것만 전사인가요? 그러길래 아예 끊긴 것은 일부분이고요. 전사라는 것은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전사가 끊기는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과룡이 졌거든요. 과룡이 지면 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그렸잖아요.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운다고 그러죠. 이렇게 예를 들면 김을 한 장을 예를 들면 김이 얇잖아요. 가위로 한 장 한두 장 정도는 자르면 결이 딱 맞아요. 그나마. 그런데 한 백 장 놓고 가위로 자른다 생각해 보세요.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잘라지나 완벽한 칼로 그냥 레이저같이 착 커팅하기 전에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토니바퀴처럼 그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가다가 빗부식하다가 뭐 점 찍고 다시 이익고 다시 끊기고 다시 점 이렇게 그리나? 아닙니다. 찍었으니까 이제 필름이 찍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불이 된 데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일부러 뭐 여백의 미를 남기려고 그렸겠어요? 아니죠. 이런 게 다 전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허옇게 되고요. 다 정말 정말 끊기고 울고 끊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 아 이런 도자기 야 이거 참 이거는 값을 합니다. 제가 7만 원 주고 샀지만 값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도자기예요. 영원토록 해서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는 반이 잘렸어요. 이파리가 그렇죠? 이런 입색이 나온 그 도자기들 잘 보세요. 분명히 잘린 게 있을 겁니다. 전사라면 말이죠. 전사라면 여기도 여기도 뭉그러졌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그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을 낸 것 같지만 다 전사입니다. 이런 문양 이런 전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진들 전사 이런 거 이런 그림들 이렇게 문양 안에다가 이파리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전사입니다. 얘 하나만 갖고 이렇게 했는데도 10분 걸리네요. 그리고 또 무거워. 자 얘 패스하고요. 좀 아까 봤던 제가 이거 첫 번째 영상에서 아리까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리까리하면 아닌 겁니다. 자 그림이 일단 죽었고요. 뭐 많이 이거는 비싸게 샀어요. 이거는 9만 원 주고 샀나? 이렇게 저기 뭐야 이게 흐리게 돼 있잖아요. 농담을 살린 거 아닙니다. 필름이죠. 어색하고 관지 딱 보면서 내가 아주 피부는 또 그냥 그럴 듯하게 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우 관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맛이 갔습니다. 아우 그래 전사구나 너는 전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구나 잘못 샀구나 또 에이 물렸네 이게 이제 9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러다 보면 이제 쌓이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겁니다. 잘못 싸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하시고요. 찬찬히 살펴보고 유튜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유튜브는 유튜브는 누구 뵙기 믿을 사람이 없어요. 경매사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확대해서 자세히 이거 봐. 이거 이런 거 끊긴 거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라고요? 전사는 반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품 전사라고 얘기하고 팔지 않으면 반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더 어이없는 도자기 이제 설명드리죠. 이거는 망점이야 또 뭐 필름도 아니고 필름이죠. 망점도 결국은 망점 도자기입니다. 자 보이시죠? 어떻게 여기 여기 있는 게 이제 망점이죠. 이게 여기 보이는 거 필름 도자기 그리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우리 집에서 쓰는 접시 있잖아요. 접시에도 이런 거 붙이거든요. 붙이잖아요.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인장체 비슷하게 붙였죠. 이런 거 그래도 얘는 륭자가 그래도 제대로나 썼어. 제대로 해서 붙였어. 그래도 전사입니다. 잘 그렸죠? 이게 잘 그렸으면 엄청난 거죠. 팔 길상 문에 목숨 숫자가 딱 있고 관지를 딱 보니까 대청 옹정연 관지가 딱 적혀 있는 듯 하지만 이게 붙인 거죠. 뭐라고 도장 찍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도톰하게 범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핵이 붓이 뭉치거나 그런 게 없죠. 전사고요. 어떤 걸 전사라고 볼 수 있냐면 홍제 반홍으로 이제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요 부분도 요 부분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 보면 이게 또 망점 전사 입니다. 이게 망점 전사 인게 휴대폰 으로 이제 휴대 폰 으로 찰칵 찍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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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로 보는 겁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제 제가 확대를 해봤거든요. 요런 곳들 옆에 보이시죠. 이게 망점 전사 에요. 여기 반홍 옆에 있는 게 연주 용도 마찬가지고 고렇게 이제 요새는 여러분들 폰이 굉장히 테크닉이 좋아서 이런거 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멋있지만 전사라는 거 뒷면도 마찬가지 딱 보면 글이 벌써 죽어있잖아요. 여기 연주용으로 되어 있는 연주용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만해도 줄기가 이렇게 프린터 물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전사 에요. 망점 전사라는 거 망점 전사 망점 전사 그 다음에 이제 안 보여드렸던 거 이제 쇼치 하나 이제 좀 이따가 내보낼 건데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만화도 같이 잘 그렸죠 더군다나 뭐 일대 요 이거 샀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 없었는데 일대 입니다 일대라는 건 다 한 쌍 같지 한 쌍 같지만 잠깐만요 한 쌍 같지만 이제 방향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일대 요 그 나름대로 성의 있게 는 이제 만든 거죠 옆에 이제 여의운 두문으로 이렇게 쫙 또 이렇게 범랑식으로 해놓고 관지 관지도 끝내주죠 대청 웅정용 여한지 러 청와로 쌍 권 에 다가 썼는데 쓴 게 아닙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쓴 것처럼 보이죠 이거 진한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찍은 겁니다 전사로 붓이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붓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쓰는데 이렇게 확대해 보면 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효과를 내서 어떻게 찍은 거다 전사다 자 이게 왜 전사냐 일단 그림을 보시면 검은 연필 같은 걸로 그렸잖아요 얇게 이렇게 그렸으면 이게 엄청나죠 자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이쪽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어때요 전사 같죠 다 끊겼어 여기도 동그랗게 그리다가 말았어요 이런 게 이제 옅게 나오면서 전사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이런 걸 화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꽃의 안쪽 심지 부분 이걸 다 그렸다고요 아닙니다 그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끊기고 갈라지고 이 만화도라는 거잖아요 만화도 그래서 조심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일이다 현미경 대여섯 배 확대 그 다음에 루페 보면서 그리고 벌써 이게 그림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이제 연구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 제 셀프 디스 합니다 이거 하나에 하나에 5만원 이상 6만원 주고 샀습니다 6만원 굽도 괜찮아 보인다고 막 썰을 풀면서 그래서 그냥 너무 멋있어서 잽싸게 샀죠 오프라인 경매장에서 샀는데도 그때의 제 눈은 좀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지 않았어요 시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물린 겁니다 전부 다 밑에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어딘가 모르게 전사입니다 답답하죠 너무 멋있습니까 이런 거 사지 마십시오 싸다야 싸니까 좋다야 그러면서 사면 물립니다 이런 거 다 다 벗겨지고 이거 유상체라서 벗겨졌다고요 아닙니다 그림 주고 있고 전사입니다 이런 거 어떡하라고요 사지도 팔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싼 게 좋아 비싼 건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들 많죠 이런 거 어이없는 도자기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사입니다 이것도 불수문부터 수도문부터 다 전사인데 전사하면서 전사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유상으로 이렇게 채색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이게 찹리강이 보이네 어쩌네 갈라졌는데 연대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관지도 전사죠 아니 썼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찐하잖아요 아닙니다 전사입니다 자 이런 거 이거 한 3만원 주고 샀나 3만원 싸서 산 겁니다 싸서 화형 규식이죠 규식 규식반 싸서 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싸서 사게끔 하는 게 상술입니다 싸니까 이거 어설프지만 그렸죠 어설프지만 그렸잖아요 점도 봤고 어설프 그림 대충 초등학생 정도가 그린 것 같습니다 대충대충 그렸죠 필통이니까 뭐 3만원 주고 샀어요 맵인 차이나도 안 지워졌네 낙엽간지 있다고 해서 낙엽간지도 어설프게 이런 간지 없습니다 낙엽간지 이게 뭐 때쯤 묻히고 흙에다 좀 바른 다음에 안 지워집니다 뭐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얼마? 3만원 주고 샀지 어우 싸죠 싸 싸면 사는 거지 뭐 다 싸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호혈류라고 그래가지고 뭐 특이한 요변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관지가 이제 또 전사예요 관지가 관지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매가리가 없죠 그리질 않았으니까 찍은 거잖아요 어디 부심으로 멈춘데요 이게 멈췄다고 설명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런 관지 조심하시고요 이거 5만원 어휴 뭐 이런 요변에 빛깔 뭐 끝내줍니다 뭐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요변이 잘 나왔어 이래서 산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물렸다 이런 얘기죠 뭐 어디다 팔아 이거 자 요런 거 요런 거죠 조심하셔야지 너무너무 쌉니다 아우 유리용인데 발색이 좋습니다 뭐 개 뚜껑도 있고요 어휴 화석공도 많이 폈네 좋습니다 어휴 밑에 화석공이 많이 폈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화석공이 피는 게 아니라 이런 황색 나는 그 액체로 저기 화학알료인지 뭔지 아픈 걸로 붓으로 칠한 거예요 뭐 유령이 날라가서 이랬을까요 그래도 뭐 그린 거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린 거라고 보죠 뭐 그린 거라고 봐도 너무 어이없습니다 3만원 주고 샀습니다 3만원 주자는 또 좀 뭐라 그럴까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 거죠 아 3만원 싸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소리호 에요 그 이형 이라고 이제 배 배의 형태를 가진 소리호의 일종입니다 기형이 괜찮고 저희가 주자모으는 취미가 있어 가지고 한때는 주자만 모았는데 그래서 산 겁니다 왜 싸니까 싸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전고도 없는 거 이런 거 이거 뭐 어디 도장인지 서양 도장인지 중국 도장 모르는데 이거 요요의 빛깔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초창기에 이제 잘 모를 때 이제 유튜브 화면상에서 모르잖아요 진짜 특이하게 만들어졌네 수구도 그래갖고 그래갖고 산 겁니다 3만원 이런 걸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한자 10만원짜리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러고 이제 이런 거 3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3개 사는 겁니다 이런 거 3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패턴이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죠 아우 그리고 세점도 그냥 건졌어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팔아요 누가 삽니까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 오리지널은 중국 국보입니다 국보 이건 이제 도류관 도류관이라고 그래요 물이 이제 거꾸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 도류관 우리말로 하면 연적이죠 요거는 이제 재량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손잡이가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재량으로 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국 국보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잘을 각을 잘했어 이게 이제 기법은 요주요죠 요주요 요주요는 월주요랑 달리 이렇게 각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이름은 요주요 청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목담문이죠 양강 목담문 도류관 혹은 뭐 연적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용의 이제 형상을 가진 동물이 이렇게 등에 지드름이까지 있어서 이걸 이제 손잡이가 된 겁니다 요거 이제 기형이 특이해서 한 5만 원 주고 산 거죠 요거 경매장애인 만 원부터 유출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낙찰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얘가 특이한 애라 국보급이기 때문에 2만 원 2만 원에는 낙찰됩니다 2만 원 3만 원까지 이제 경쟁 붙으면 3만 원까지 낙찰됩니다 그럼 저는 5만 원에서 수수료 5만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얼마를 손해보는 거죠 잘 팔리면 이제 40%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면 2만 원에 낙찰된다 만 원부터 유출했는데 경쟁자가 없어 근데 누가 1만 원 찍고 기다려 그럼 1만 원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경 80% 손해보는 거예요 아유 6만 원짜리 사서 뭐 5만 원 손해볼 수도 있지 100개면 500만 원이고요 1,000개면 5천만 원입니다 아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속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볼까요 이거 유리용이잖아요 발색이 끝내주잖아요 어우 기형이 원대야 아 뭐 그래서 이제 또 산 거죠 저도 야 유리용 초창기 때 산 거예요 지금 같은 거 안 사지 이런 거 연대감도 뚜렷합니다 뭐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죠 유리용 발색이 끝내주고요 양면에 이제 양각으로 봉황무늬 아주 딱이고요 이게 이제 유리용의 발색 중에 특징인데 이제 조금 소송 온도가 높아가면 이제 녹색빛을 띕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죠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이제 뿔도 이렇게 나와있고 등에 밑곱을 보시면 뭐 아주 뭐 손자국도 있고요 오래된 게 보입니다 양판문도 변형 양판문도 다 양각으로 되어 있고요 화면 좋습니다 이래 갖고 이제 제가 6만 원을 산 거죠 6만 원 수수료 6만 6천 원이니까 6,7만 원을 산 셈이죠 지금 이거 마음부터 유철 없습니다 진행하면 얼마 나올까요 모양이 좋으니까 닦아가지고 장식품으로는 됩니다 한 2만 원 3만 원 많이 봐야 돼 3만 원 3만 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또 한 50% 잡아먹는 겁니다 이렇게 사다 보면 깡통 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샀을까요 이런 애들을 이런거 이런 애들을 왜 샀을까요 이런 애들을 왜 내가 이걸 샀나 여러분이 제 마음 같아서 사신 거예요 이거 왜 샀을 것 같아 전부 다 싸서 산 거죠 싸서 싼 마이로 산 거야 싸니까 싼 맛에 산 겁니다 어휴 이거 뭐야 5, 6 어휴 이거 15만 원이니까 뭐 한 부대기 사네 이런 케이스도 없어요 이런거 갖고 올 때 그냥 이렇게 뭐 박스에다가 라면 박스에다가 이렇게 둘둘둘 말아갖고 막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랬지 정말 한심합니다 누가 한심합니까 제가 한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가 한심합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런거 사갖고 있는 거예요 저기 또 많아요 이런거 몇개만 이게 화면이 안 돼서 몇개 꺼내지도 않은 거예요 전사에 이런 전고도 없이 싸서 여러분 막 싸니까 막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한두개 쌓이잖아요 돈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중국도적이 욕하는 거지 본인의 실력을 모르고 중국도적이 싸구려만 있어 왜 싸구려만 있습니까 그림은 이 정도는 그려놓고 그렸다고 그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명품을 이건 비싸다고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영원히 싼 것만 사는 겁니다 싼 건 돈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죠 손가락하며 얼굴 표정하며 수염 한 가닥하며 여기 녹죽하며 어떻습니까 관제를 봐도 썼잖아요 그렇죠 필이 가고 오고 그런 게 느껴져야지 되는 거죠 이런 걸 사셔야 시간이 지나서 골동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 지금 못 꾸리니까 이렇게 명품 고르는 방법하고 전사 구분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여러분이 변할까요 글쎄요 변하시는 분들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난 싼 거야 싼 게 목표야 그런 사람은 실력이 안 늘어요 돈만 계속 손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종규 3회도라고 여동생 시집 보내는 거 있잖아요 종규의 수염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안 파는 기물이죠 그런 기물들을 여러분이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안 팝니다 제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팔겠죠 싸구려로 또 싸게 이런 건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렸기 때문에 반홍 흑채로 묵채로 푸른 도깨비 보세요 이거 그린 거는 다 틀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걸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런 거를 비록 미녀지만 가경대로 추정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굽도 이렇게 좀 매끄럽지도 않고 좀 이렇게 날카로움을 간직한 그런 기술들 이 반홍에 이제 이게 여리타게 이게 유상에다가 반홍을 칠한 거지 않습니까 이 백위에다가 근데 이제 이게 협착이 돼가지고 시간이 한 100년 150년 이상 지나면 이게 이 백위하고 한 몸이 돼버려요 원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아무리 문질러도 닦이질 않습니다 그런 명품들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이런 스타일을 찾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죠 청화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자 이 구령문 비거도 비차도 뭐 나르는 이제 용이 이렇게 마찰을 끌고 가는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해서 희소송 때문에 산 거죠 값도 비싸게 치르고 샀고요 자 용 어떠신가요 그렸죠 아 여기 뭐 흐릿하게 돼서 이거 전사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죠 농담을 살려서 농담을 살려서 딱 보면 이제 강의 때의 색택이고요 청화색이 강의 때의 관지도 특이한 관지로 해서 이 관지 때문에 샀어요 사실은 온윤금고진상이라고 강의제 때의 찬송관입니다 찬송관 찬송관이라는 건 이제 아 이 도자기를 참 잘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제 좋은 말로 해서 칭찬해 주는 걸 찬송관이라고 합니다 온윤 아주 윤택하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귀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도자기다라는 칭찬의 말이죠 이게 강의제 때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방을 한 것인데 골동입니다 최소한 청말 민국초 뭐 청말 한 100년 그 정도 된 골동이에요 방을 했지만 이렇게 알고서 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지도 방을 하고 관지 다 썼죠 이거 누가 전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썼죠 북극실 이 정도는 써야지 그리고 뭐 이런 건보석 같은 거는 철분 성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 구어져 나왔을 때 이런 게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겁니다 나이 든 노인들처럼 그래서 청아가 진하게 아주 잘 그려진 용의 모양 용이 이제 총 8마리입니다 용이 6마리가 이제 끌고 가고요 4마리가 끌고 2마리가 옆에서 호위를 하고 2마리는 또 위에서 이제 또 호위를 하고 9마리인데 왜 8마리밖에 없지 뚜껑의 예술입니다 뚜껑의 예술입니다 뚜껑의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뚜껑의 이 자그마한 뚜껑에 이렇게 또 잘 그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사시는 거죠 이런 명품을 사시는 거죠 사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못 그리니까 이렇게 뭐 기물들은 많지만 저기 뭐 분체로 된 전사도 색채도자기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 쳐다보기도 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짱가몽 도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고 그 싼 거 자꾸 싼 거 찾아서 헤매실까 봐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산 거는 비싸게 여러분 뭐 3만원 사서 5만원 10만원에 파실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값어치도 없고요 그냥 몇 점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용도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싼 거만 구입하는 분들 계세요 집에 쌓아놓고 나중에 팔려고 가보면 값도 안 나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싼 거 자꾸 사는 사람들 심정이 저도 초창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싸구려 산 거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만부터 유찰하면 이런 만원 2만원밖에 안 해 그럼 벌써 반토막 난 거죠 삼아서 반토막 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10만원 사업과 2만원에 날라가는 것도 있어요 80%가 날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식으로 말하자면 깡통이 나는 겁니다 상장 폐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짱가몽 돗소리에 들어오시는 구적다 분들은 동도재현이다 같은 길을 가는 현명한 여러분인데 제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꾸준히 짱가몽 돗설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저도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야 또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또 해드리고 같이 그룹 스타디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경매를 이제 한 다섯 번을 해봤는데 영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제 갈 길 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데 맘부터 유철 없는 것도 좀 하고 싸구려도 이런 거 이런 것도 섞어서 하고 그래야 경쟁하는 맛이 있지 그럼 저보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명품사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이런 거 가지고 또 매기고 같이 싸게 공유하면서 그러고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장사할 수 있는 그런 묶기는 아닌가 봐요 이런 경매가 장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예를 들면 이게 60, 70만 원짜리다 그러면 아 10만부터 출발합니다 유철 있습니다 이래서 20, 30 오르다가 막 끌어올리고 막 이러기가 싫어서 그냥 딱 정하죠 70입니다 얼마입니다 딱 정해서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시고 아니면 마십시오 딱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 매매도 아니고 사람들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마음부터 유철없습니다 이런 거 마음부터 유철없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이 자유해서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가격 봐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속이는 거죠 차라리 그게 안 줄 거면서 만원부터 유철없다고 만원부터 유철에 있는데 만원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 경매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명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드시면 전화로 주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마음에 드는데 얼마에 주실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그거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경매 짱가몽 옥션할 때 출발가 오시면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이제 실시간 채팅에 이제 제가 결과물 쓴 게 나오니까 그렇게 드립니다 근데 원래 보통 경매장 룰은 그건 아니죠 출발가에 했는데 유철이 됐어요 10만부터 출발하는데 10만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전화상으로 10만에 주시겠어요 10만에 못 주죠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저랑 틀린데 아무튼 우리 동도재현 짱가몽 도쏠 구독자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발 싸구려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명품 좋은 기물들에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을 두셔서 수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하시는 거 손해가 보면 안 되겠죠 근데 손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엄청 손해 봤죠 초창기에 그러니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스타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짱가몽 도쏠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또 기구독하신 분들은 또 영상을 참조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사를 가려내고 속지 마시고 좋은 또 기물들을 소장하시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이렇게 마치고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꾸준히 정진하시고요 대명선덕 도자기 한 4, 5편 남았으니까 그거 마무리되면 이제 홍무 영선작이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명 도자기에서 거의 반을 한 겁니다 그만큼 영선 도자기가 뛰어나고 양이 많다고 그랬죠 지루하시더라도 꾸준하게 가시면 여러분들이 소망한 바를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짱가몽 도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